안녕하세요 양모남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상영중인 기에로모델토르 감독의 피노키오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기에로모델토르 감독의 피노키오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는데 영상이 공개되고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디자인에 조금은 낯설었지만 점점 빠져들더라고요. 스토리는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새로 디자인된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모습의 피노키오를 만들려고 그리다보니 생각보다 각진 부분들이 많아서 양모를 잘 펠팅해서 나무 느낌을 내야 할 것 같은데 벌써부터 고된 바느질이 예상되더라고요. 이제 저도 곧 제페토 할아버지처럼 영혼을 담은 작업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떡갈나무를 하나하나 깎아서 만든 피노키오처럼 저도 그림이 다 그려지면 양모로 한 땀 한 땀 수천 수억 번을 찔러서 피노키오를 만들게 되겠죠? 동화나 애니에서처럼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은 없겠지만 피노키오가 완성된 모습을 보면 왠지 목각인형만의 귀여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우선 얼굴이 될 부분부터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뼈대에 양모를 감아서 몸통을 만들어줄게요. 얼굴과의 비유를 봐주면서 전체적으로 라인을 잡아줄게요. 피노키오의 얼굴을 표현할 건데요. 눈, 코, 입이 되어줄 부분을 개화성 펜으로 그려주고 입그림을 따라서 하나하나 차례로 만들어줍니다. 피노키오의 트레이드마크인 코도 오똑하게 만들어주고요. 피노키오의 트레이드마크인 코도 오똑하게 만들어주고요. 피노키오의 트레이드마크인 코도 한쪽밖에 없는 귀도 만들어줍니다. 피노키오의 트레이드마크인 코도 오똑하게 만들어줍니다. 피노키오의 트레이드마크인 코도 오똑하게 만들어줄게요. 이제 머리카락이 되어 줄 부분부터 마치 왕관을 쓴 것 같은 헤어스타일을 표현해줍니다. 귀가 없는 반대쪽은 나뭇결로 표현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이제 딱정벌레가 살고있는 피노키오의 가슴이자 심장부분도 만들어주고 옥기처럼 표현된 부분도 최대한 모양을 잡아볼게요. 몸에 있는 나뭇결도 하나하나 표현해 나갑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나물결이 있어서 작업하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구요. 디자인을 보면서 여기저기 표현된 나물결을 따라 양모를 넣어줍니다. 얼굴에 있는 나물결들을 양모로 한줄 한줄 넣어서 디테일을 잡아줍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 조금 생략하면서 표현해줄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이트처럼 보이는 뒤통수까지 해야 피노키오 얼굴이 완성됩니다. 겹겹이 쌓여있는 나뭇결이 활짝 핀 꽃처럼 보이더라구요. 목각이 있는 손을 만들어볼까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라서 반대쪽 손은 카메라 밖에서 훅닥 만들어 갖고 왔어요. 덕후라면 집에 하나쯤 굴러다니는 건프라들 건프라에 남는 파츠를 이용해서 관절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와이어랑 건프라 파츠를 잘 연결해서 무빙을 좀 할 수 있는 관절을 만들게요. 라인이 잡히면 이제 양모로 형태를 만들어줘요. 다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줍니다. 불편하지 않게 움직임이 잡혔네요. 반대쪽 팔과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손 관절 부분 빠진 곳 없이 만들어가요. 연결 라인도 나무 느낌이 나게 표현을 해줍니다. 피누키오의 디자인을 보면 오른쪽 왼쪽이 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는데요. 헷갈리지 않게 오른쪽 왼쪽 보면서 디자인 형태를 잡아갑니다. 안쪽 맞은 발도 붙여줄게요. 그리고 바지 밑단처럼 표현된 부분도 만들어 줄게요. 비어온 나팔바지가 완성됐습니다. 나무결을 표현할 양물을 만들어서 팔과 다리에 줄줄이 넣어줄게요. 피누키오 등과 관절에 있는 못들을 만들건데요. 등에 있는 못을 만들고 팔과 다리에 있는 핀들도 만들어 줍니다. 5가 기념이라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핀들이 꽂혀있더라구요. 갯수에 맞게 하나하나 만들어줍니다. 건프라 파츠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에나멜로 도색을 해줄게요. 도색을 맞춘 목과 핀들을 위치에 맞게 꽂아줍니다. 도색을 맞춘 목과 핀들을 위치에 맞게 꽂아줍니다. 눈썹처럼 표현된 부분도 와이어로 귀엽게 만들어줘요. 모트 표현을 위한 웨더링 작업을 해주고 파스텔로 색감을 올려주는 작업을 할게요. 생동감 있는 얼굴을 표현하기 위해 나무에 가장 밝은 톤을 입혀줍니다. 몸, 팔, 다리에도 파스텔을 이용해서 색을 입혀줍니다. 나무에 푸른 느낌이 살짝 돌게 파스텔을 이용해서 색감을 더 올려줍니다. 종이 테이프를 잘라서 붕대도 표현해줄게요. 이제 모두 결합하면 피노키오가 완성됩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어릴때 알고 있던 피노키오를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반가운 마음에 만들어 보게 되었어요. 볼수록 끌리는 피노키오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한번 시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